자 이렇게 되면은 2대0으로 탑세븐이 앞서갑니다. 우리 여유 있어요. 이용식씨 언제 나옵니까? 이용식씨 출산이 임박했습니다. 자 지금 곧 나옵니다. 속이 꽉 찬 남자 99.9 곧 나와요. 지금 저희가 두 판을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 이제 두 번 더 이기면 이용식씨 나올 기회도 없어져요. 그러면 저희 이기는 분 나갈게요. 이분은 대결에 특화된 분입니다. 붙었다면 이겨요. 이동준. 이동준씨. 아 지난번에 수호 씨한테 졌어. 죄송합니다. 어떻게 수호를 또 한 번 붙여드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꿔볼까요? 수호는. 수호는. 일민양 한번 붙였으면 좋겠는데 될지 모르겠어요. 아 뭐야 비겁하게. 아니 그냥 다시 재도전하시지. 아 저희도 그러면 덩치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덩치로. 덩치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덩치로. 왜 줄이는데. 누가 와도. 덩치로 밀어붙이는. 연예계의. 포크레인. 진해성. 진해성. 세네. 유도를 했던. 운동을 했던 친구예요.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. 연예계의. 아유. 네. 반가워요. 한쪽은 태권도. 한쪽은 유도. 지금 2패 중이라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선배들. 네 그렇죠. 나는 정말 진짜 이번에 내가 이겨야 돼. 이번에 못 이기면은. 네. 다음번에. 로또에 불러도 안 와. 이제. 저희도 이번에 지금 크게 부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. 예. 예. 좋습니다. 어떤 노래 갖고 나오는지 딱 들으면 알아요. 예.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. 저번에 보니까 제가. 그 좀 조용한 노래를 불렀잖아요. 여자애를 불렀고. 네. 요번에 좀. 좀 템프를 좀 빠른 노래로. 난 그래야 점수 잘한다. 그래야 점수가 나올 거라고. 예. 여기신. 모든 분들의 마음에. 둥주를 제대로 한번.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. 둥주를 준비했습니다. 남진 씨의 둥지. 둥지가 좋았습니다. 둥지. 자 진해성. 이동준 선배님과 저 같은 이렇게 또 상남자분들이. 사랑 앞에서는 또 불 같습니다. 제 물불로 안 가리지.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신승태 형님의 사랑불이라는 노래. 사랑불. 사랑불. 어. 랍유파이어. 해성이 형이 이걸 부른다고. 이동준 씨가 잘하셔야 돼요. 여기서 치면 3대 0 되는 거거든요. 꼭 이겨주셔야 됩니다. 예. 좋습니다. 진해성 씨부터 시작합니다. 어. 퍼포먼스 가요. 오늘 퍼포먼스. 오늘 퍼포먼스 있습니다. 아 퍼포먼스 있어. 날려배. 날려배. 진해성의 사랑불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아 저 뭐야. 고마워요. 가만 Claire. 형아. stad mendiam이 가슴에. 참여한 내 가슴에. 찾여한 내 가슴에. 찰려한 내 가슴에. 공 요 Enfin dat tout difus. 가슴. 알다. 참여한 내 가슴이. soul lil for you. 잏이 다가왔어. 알다 해서 알다 라고 나와서.. 불이 지핀 사람아 애쉬 당초 외면할걸 못 본 채 돌아설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내 가슴에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뿌린 타고 있는데 내 가슴에 하하하 하하 하하 잔잔한 내 가슴에 상냥한 내 가슴에 상냥한 내 가슴에 상냥한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살며시 다가와서 뒤를 지핀 사람아 그가 묻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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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당초 외면할걸 못 본 채 돌아설걸 나도 몰래 나도 몰래 내 가슴에 허락한 사랑 내 가슴에 내 가슴에 사랑불을 타고 있는데 사랑불을 타고 있는데 나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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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루 진혜성 점수 확인합니다. 진혜성. 높은 점수 예상됩니다. 진혜성. OK. 됐어 됐어 됐어. 이거 참 애매하게 나오네. 95초. 이 정도만 할만합니다. 됐어요 됐어요 이건 충분해. 95점이면 괜찮죠? 95점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몇 점 만에 기억하세요? 94점. 자 우리 팬들에게 첫 금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주세요. 너의 기자를 채워주고 싶어.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. 이제는 너를 내 곁에 던지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방울하지 마 한눈팔지만 여기 두 집이 들어 아 지금 너의 아픔은 잊어버려 우습적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이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의 품지를 들어봐 거세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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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일어놔 우리 더 이상 우린 더 이상 희망은 바르지만 한눈 발지만 옆에 등질들을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그 시작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젠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이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사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않을까 헷갈리고 성짓말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한 번 더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오케이 백이야 백이야 자 이동준씨의 점수 확인합니다 자 이동준씨의 점수 확인합니다 백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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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동준 96 아 이동준 96 이동준 96 이동준씨가 이겼습니다 이동준씨가 이겼습니다 아 이동준씨가 그